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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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번주에 배운 인도네시아어입니다. 제가 배우고 싶다면 이 동영상을 매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듣고 따라해보세요. 숫자 내 아이는 2명입니다. 한 명은 남자아이입니다. 그의 나이는 10살입니다. 다른 한 명은 딸입니다. 그녀는 13살입니다. 남자아이 다른 버릇음을 가지다. 놀 0 1 2 2 디가 3 은빰 4 리마 5 은함 6 디라빰 디라빰 8 디라빰 9 디라빰 5 디라빰 19 디라빰 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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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 22 22 23 24 25 25 10억의 단위 25 15 24 24 25 25 26 25 24 24 25 26 26 28 28 28 29 29 30 30 30 29 30 30 30 30 30 30 30 30 30 천, 수줏다, 사뚜줏다, 백만, 사뚜 밀리알, 십억 백만이 넘어가면 수줏다라고도 하지만 사뚜줏다라고 해서 앞에 사뚜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낙사야 두아오랑 나의 아이는 두 명입니다. 디아문뿐야의 스부아 모빌 그는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마리의 강아지가 나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신발 한 켤레를 샀습니다. 문뿐야의 가지다 안징 강아지 문블리 사다 스파뚜 신발 에코르 동물의 단위로 몇 마리 두아 사물의 단위로 몇 대 빠상 커플의 단위로 몇 쌍, 몇 켤레 seratus, 두주, pul루, tiga, miliar, 은함, ratus, lima, pul루, empat, 주다 스라뚜 두아 스라뚜, 두아, pul루, 스밀란, ribu, dillapan, ratus, satu, 1736억 5,412만 9,801 음밭 오랑뿌가와이 북그레자 디깐토르 4명의 사원이 이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4명의 사원이 이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5명의 고양이가 공원에서 잡니다. 내 동생은 6개의 장난감을 삽니다. 세 쌍의 부부가 그 파티에 참석합니다. 사원이 이 사무실에서 택시하는 학원입니다. 회사원 북그레자 일하다 칸돌 사무실 꾸찡 고양이 띠둘 자다 그분 아딕 동생 문블리 사다 마이난 장난감 수아미 이스드리 부부 하힐 참석하다 베스타 파티 삼빠이 줌빠 또 만나요